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타 작성 여러분,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2 후반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두 곡선 로그 2X와 로그 4X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을 PQ라 하자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 시험지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죠. 원래는 안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그려져 있다면 로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로그 그래프는 밑이 커질수록 쳐집니다. 얘는 Y는 로그에 2X고 그리고 얘가 Y는 로그에 4X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Y는 T를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Q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ST라고 한답니다. O, P, Q 넓이를 ST라고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삼각형 넓이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기 때문에 Y는 T라는 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높이를 T로 잡아주시고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이 어디다? P 좌표와 Q 좌표의 차이를 구해야 여러분들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T의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밑변의 길이는 달라지겠죠. 그렇게 ㄱ, ㄴ, ㄷ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S1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S1이니까 T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를 넣어야 1이 되는 거죠? 2. 얘는 얼마를 넣어야 1이 되는 거죠? 4.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지워져가지고 1이 돼서 ㄱ은 간단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 ㄴ 가겠습니다. ㄴ. 이번에는 S2가 64에다가 S-2를 넣은 거랑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S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대로 바로 파악을 해볼게요.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 넣어야 2가 나와요? 4. 여기는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얼마를 넣어야 2가 나와요? 16. 그래서 여기는 16이 될 거니까 16에서 4를 빼면 12가 되잖아요. 12 곱하기 높이는 2가 되겠고 곱하기 2분해를 해서 일단은 왼쪽은 12란 놈이 되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쨌든 이게 0이란 값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는 로그 4X, 로그 4X, 로그 2X 이렇게 두겠습니다. 로그 4X에 얼마를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냐면 여러분 4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니까 16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16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는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는 4분의 1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도형의 넓이는 5PQ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64에다가 뭘 곱했냐면 2분의 1 곱하기. 일단 높이는 2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4분의 1에서 16배 1을 빼는 거니까 16분의 4에서 16분의 1을 빼면 16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64 곱하기 16분의 3을 하면 12가 되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건데 4, 3은 12가 되니까 니은도 동그라미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됐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을 보시면은 T가 0보다 클 테니까 위쪽만 보시고요. S-T분의 S-T의 값도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S-T와 S-T가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T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 얼마를 넣어야 T가 나와. 2의 T제곱. 얼마를 넣어야 T가 나와. 4의 T제곱. 그래서 S-T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다가 4의 T제곱 빼기 2의 T제곱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T가 나오게 하는 거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T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T가 나오게 하는 값이 2의 마이너스 T제곱입니다. 여기는 4의 마이너스 T제곱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아까 전에 이 큰 값이 누구였더라? 여기였죠. 2의 마이너스 T제곱에서 4의 마이너스 T제곱을 빼시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높이 이렇게 확인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수식인데 여기 한번 확인해 보자. 4의 T제곱에다가 빼기 2의 T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4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디귿을 보니까 증가한다 뭐 이런 표현 나와있죠. 증가한지 감소한지 확인하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좀 간단하게 맞추기 위해서 위아래다가 4의 T제곱을 한번 곱해볼까?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1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여기는 2의 2T가 돼요. 얘네들이 곱하면 2의 T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아까 마이너스 3였잖아. 그래서 2의 T제곱 마이너스 3 하나 이렇게 곱해집니다. 얘하고 얘 곱하면 2의 T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1이 되는 것이고 위에를 쳐다보시면 뭔가 보이죠? 2의 T제곱으로 묶어보면 이거 2의 T제곱 마이너스 3이었거든. 그러면 처음부터 2의 T제곱에다가 2의 T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4의 T제곱이었기 때문에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증가하는 함수 형태가 남는가? 맞습니까? 공교롭게도 위하고 아래가 싹 지워지는 예쁜 모양이어가지고 간단하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도형을 해석한다기보다 수식을 정리하는 쪽이어가지고 요쪽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4의 T제곱을 2의 2T로 바꾸면 2의 T제곱으로 묶여가지고요. 2의 T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얘도 얘도 처음부터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2T니까 2의 마이너스 T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1 빼기 2의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는 또 안 보이겠다. 그렇죠? 이렇게는 좀 안 보이니까 2의 마이너스 2T로 묶어볼까 그랬어. 2의 마이너스 2T로 묶어보면은 2의 마이너스 T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워지겠죠. 그렇죠? 지워지고 2의 T 플러스 2T니까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죠. 결국 이제 증가하는 함수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가하는 함수면 이제 값도 증가한다라고 해서 디귿이 맞게 되는 거겠죠. 디귿이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16번에 나오는 형태는 잘 다루어지는 경우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객관식 킬러 문제로 기역, 니은, 디귿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16번쯤에 등장하면 두 가지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좀 쉽게 나왔구나. 이제 안심하고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건데 기역, 니은, 디귿이 16번에 있으니까 16번부터 내가 쫄려가지고 이거를 쭈르르 다 틀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의고사 형태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16번에 나올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온다 싶어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잘 풀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